대우조선해양이 대대적인 자구계획에 나섭니다. 올 2분기 3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0일 경영설명회를 통해 본사사업을 포함해 비핵심 자산을 전부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음 달 1일까지 조직슬림하와 자원재배치를 통해 사내 임직원을 30% 줄이고 임원들의 임금도 반납기로 했습니다. 조선해양과 무관한 자회사도 전부 정리됩니다. 회사 기여도가 높은 중국 블록공장은 일부 지분을 정리하고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는 모 회사에 지원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. 정성립 사장은 현재 목표는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고정비를 최소한도로 줄여 현재 상황을 빨리 타게 해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라며 이번 자구 노력으로 피해를 보는 임직원이 있겠지만 후배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아멘